595번, and as the youngest of the five children, 나는 다섯 명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어린아이로서 who all attended the same school, 모두 그 똑같은 학교를 다녔었던, 이럴 때 all은 주어라기보다는 강조해요 그래서 똑같은 학교를 다녔던, 다섯 명이나 애들인데 다 같은 학교를 다녔대 I got used to being recognized as John's sister or Joy's sister 이런식으로 얘의 누이, 이름을 불러주는게 아니라 너 누구 동생이지?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be used to ing나 get used to ing나 똑같아요 used to ing 하면은 뭐뭐에 익숙해지다 그러니까 인지되어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다음 be used to ing나는 뭐야? be used to ing나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됐을 때 사용하였죠 안좋아